또한 공연을 보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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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앞으로 가면 홍익대학교가 나오는데 이쪽을 쭉 보시면 CU편의점이 있습니다 CU 홍대 상상점이에요 라면도서관 라면 도서관 와우 의자는 없는데 테이블은 있어요? 가만히 나가 이 라면 한번 먹어볼게요 신라면 열라면까지 오라면 삼양라면 신라면 열라면 오라면 열라면 신라면 삼양라면 라면도서관입니다 여기 뒤에 라면이 책꽂이에 책 꽂혀있듯이 엄청 많이 꽂혀있어요 오라면 삼양라면 신라면 열라면 김치까지 이거 4개 먹고 또 먹을거에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와우 오라면 오라면 엄청 오랜만에 먹는데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오라면 맛있어요 오라면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와우 와우 오라면 오라면 국물 있잖아요 구수에요 안성탕매하고 살짝 비슷한거 같아요 자 제가 좋아하는 삼양라면 삼양라면 삼양 functional 삼양라면 햇 맛의 느낌이 되게 좋아요 오 pik 흐흐흐흐 자 그 다음에 신라면 어허 신라면은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맞는 거 같아요 얼큰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베트맛 신라면하고 열라면하고 뭐가 더 맛있나? 비교 한 번 해볼게요 와아... 전 개인적으로 신나임보다 10라미가 더 맛있는 거 같아요 김치 다시 사먹는 라면 다시 오라면 음~~ 안녕하세요, 시원하십니다 청소년 유일사님 부탁드립니다 짜파게티 한 개 짠 진짜 짠 까르모 불닭 요거 엄청 맛있어요 짜게 칠을 해서 먹을 거거든요 달걀 두 개가 있어요 어이구 짠 짠 계란을 한 번 비빌게요 어허 이거 한 번 더 읽어야 될 거 같은데 전자레인지에 한 번 살짝 돌려갖고 한 번 와볼게요 치즈를 또 넣어줄 거예요 짠 짠 일단 짜파게티부터 짜파게티 짜겠지 이거 진 짜장 짜겠지 일단 짜파게티부터 줘 역시 짜게 치이 엄청 맛있어요 으흐 너무 맛있는 짜게치 잘 먹었대요 이번에는 진짜장 짜게치 어우 이거 뜨거워 맛있겠다. 오. 가르보 보다가 매우니까 보리차 한잔! 보리차 한잔! 보리차 한잔! 보리차 한잔! 보리차 한잔!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뚜기 참깨라면이에요 남현왕 김 통깨! 남현왕 김 통깨 여기도 참깨가 들어있고 이거는 라면 이름이 참깨라면이에요 비슷한 종류의 라면 두 개를 시켜서 뭐가 더 맛있는지 야식의 입맛으로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극히 제 주관적인 입맛이기 때문에 뭐가 맛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참깨라면 일단 국물부터 와 역시 참깨라면 국물이 와 진짜 최고다 이거 너무 맛있다 라면 한 김통깨 국물 와 이거는 김이 들어와서 뭔가 또 색다른 느낌이 있네 결론은 둘 다 맛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오뚜 참깨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뚜 참깨 어어어얼 아, 아따, 아따, 아따! 이렇게 딱딱! 진짜 왜 이렇게 해서... 여러분 김토깨! 김치! 이 김치에 이렇게 싸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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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 낙트노물 줄이기 위해서 국물을 좀 남기도록 할게요 CU 편의점 홍대 상상점인데 라면 진열을 제 뒤에 있는 것처럼 도서관 같이 이렇게 딱 꾸며놨어요 섬라면 용기 위해서 서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테이블이 6개 정도 마련이 딱 되어 있거든요 기타 다른 나라들의 라면들도 굉장히 많이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라면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여기 와서 또 한 번 느꼈고 각각 다른 종류의 라면 9개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rsi 닥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